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저희 힐패드, 하늘쌤 힐패드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예전에 기존에 있던 충격 흡수는 똑같고 그리고 두껍기는 똑같은데 저희가 살짝 더 부드럽게 만들었고 예전에는 종이가 떼기가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필름이 돼 있어서 조금 더 떼기가 쉽고 한층 더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저희 힐패드 효과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무릎 수술을 두 번을 하고 무릎 통증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요. 저희 댐프너를 개발을 하면서 그 솔버테인이라는 재질을 알게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깔창을 다 써봤는데 좋기는 하지만 효과는 있었지만 너무 느낌이 많이 나고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가지고 저희 힐패드를 만들게 됐어요. 공식적인 판매는 저희가 저희 공식 네이버 스토어에서 28일 날 시작이 되는데요. 3년 만에 힐패드가 새롭게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출시 기념으로 저희가 22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할인 혜택을 받으시고요. 추워지니까 더 무릎이 시리고 아프실 텐데 저희 힐패드를 사용하시면서 건강하게 테니스를 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.